한국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가 처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K-로봇테마 ETF는 한국거래소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증시의 국내 로봇주 ETF는 없었습니다. 상장시기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초입니다. 로봇 ETF가 출시되면 셀바스 AI가 담길 전망입니다. 컴파운드는 화학적 화합물입니다. 새로운 화합물은 신약후보물질입니다. 제약사는 신약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보통 원사이디 테스트나 투사이디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대조군을 플러시보로 사용할 경우 원사이디 테스트가 적절합니다. 반면에 대조군을 기존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투사이디 테스트가 적절합니다. 아마도 실험군의 효능이 높을 수도 대조군의 효능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액티브 컨트롤 트라이얼의 경우 투사이디 테스트가 적절하다는 주장은 FDA 자문위원회의 관점입니다. 칼렐리주마 플러스 리버세라닙의 임상시험의 대조군은 소라펜입입니다. 액티브 컨트롤 트라이얼 그런데 PFS 원사이딧 OS 원사이딧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소라펜입을 마치 플러시보 취급하는 것처럼 원사이디 테스트했습니다. 한쪽 방향은 배제한 것입니다. 소라펜입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차단하고 설계된 임상시험입니다. 물론 임상 디자인은 제약사 마음이고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프린시플은 대체적으로 의학연구에서 많은 가설들은 대체적으로 원사이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의 치료법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원사이드죠. 그런데 왜 가설검정은 투사이디 테스트를 할까요? 가설은 한 방향이지만 실험 결과는 어느 방향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쪽으로도 속지 않도록 가설검정하길 원한다면 대립가설은 양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원사이디 테스트는 반대방향이 불가능하거나 관심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항서 제약은 쏘라펜 입이 뛰어난 경우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투테일드 테스트의 귀무 가설은 차이가 없다. 귀무 가설을 기억했을 때 얻는 결론은 차이가 있다. 만약 더 크다는 결론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원테일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티슨트리 플러스 아바스틴은 투사이리드였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K-로봇템 ITF가 곧 출시됩니다. 셀바스 AI가 담길 예정이고 컴파운드는 화물, 인프린시플은 대체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